Q는 B의 18 짝수네요 짝수는 일단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거 먼저 목표로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읽기 할 때 맞든 틀리든 읽으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OK OK 그렇죠 OK죠 OK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얘를 우리가 연습하냐면 이 녀석 어디서 나왔죠 얘가 무슨 소리 낸다고 배우고 있었어요 A가 된거죠 그래서 OK가 된거죠 OK 여기서 계속해서 뭐가 들어있는 애들이 나올 거냐면 얘랑 얘가 들어있는 애들이 쭉 나올 거에요 OK 계속해서 여기에 보이죠 네 요렇게 잘라서 읽으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음 맞아 맞아 뭐라고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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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스테인리스 음 주방용품 같은 데가 보면 뭐 뭐야 뭐 스뎅이다 스뎅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스테인리스로 되어있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방용품 중에서 반짝반짝한 은색으로 된 뭐 그릇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스테인리스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OK 어떻게 썼는지도 혹시 기억나나요 S T A I N L E S S 윤석이 골치 아프죠 오우 와우 훌륭합니다 스테인리스 굿자 스테인리스 계속해서 여기에는 얘가 보이네요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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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R 에서 어 소리는 다른 소리 만나면 힘없어서 날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가 될까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뭐라고요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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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뭐라구요 remain 뭐래요 remain 뭐라구요 remain remain 이렇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됐죠 or 하고 이가 내 이름을 불러서 그 다음에는 미음 됐고 에 이에 니온 붙여서 합쳐서 remain remain 뭐라구요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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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remain remain 오케이 소리는 remain 쓰는 건 r e m a a i n 오케이 훌륭합니다. remain remain 오케이 자 어 태연아 그래 많아 그래서 한 번에 할라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세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세 번 정도 한번 하고 다른 거 하다가 음 아 또 까먹었는 거 뭐가 있나 두번째 보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한번에 할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뭐가 될꺼 이스 그렇지 맞아요 이스 음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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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대표소리 에 에 에 그래서 합쳐서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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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에세이 뭐라구요 에세이 에세이 에게 소리는 에세이 에세이 쓰는 건 이씨 에스 에스 에이 에이 왜 그렇죠 우리 재우는 요런걸 놓치지 않습니다 s 가 두 번 있었다 이런것들 눈여기에서 잘 본단 말이죠 대충 보는게 아니고 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소리가 할까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거든 おっ RAID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RAID RAID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날까 리테일 그렇지 리테일 뭐라구요? 리테일 들어볼까요? 뭐래요? 그래서 얘는 내 이름을 부르죠 리트에이 합쳐서 리테일 발음 훌륭합니다 소리가 뭐였더라? 어떻게 썼더라? E E T A I L 그렇죠 리테일 리테일 다 했으면 여기 위에다 올려놔도 되구요 선생님이 안 바쁘면 선생님한테 바로 주면 되구요 위에다 올려주세요 자 얘는 어떤 소리가 할까? 레이 레이 들어 볼까요? 레이 어? 그 다음은 패드 하면돼 태훈아 패드 하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면 와서 요거 시험참을 확인받고 일대일 수업하면 되요 레이 뭐라구요? 레이죠 엘은 을 됐고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합쳐서 레이 레이가 됐죠 레이 레이 오케이 소리는 레이 예 수고했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오케이 쓰는거 오케이 바로 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도메인 들어 볼까요? 도메인 됐습니까? 오케이 제후 파닉스 거의 뭐 완성되어가는 단계인거 같아요 보통은 A레벨 B레벨을 하고 파닉스가 안 끝나는 친구들이 다시 A레벨 B레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때 제후는 굳이 다시 A레벨 B레벨 안가고 C레벨 본격적인 영어로 넘어가도 될거 같아요 남은 B레벨도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태훈이 하고 있어 여기 먼저 해야돼 오케이 최연아 100점 못맞을까봐 호기상하지마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최연이가 아 고부를 하고 왔구나 안하고 왔구나 그거 보는거에요 이렇게 다 다시 큰 감사합니다.